네, 우리 모의고사 관련해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걸 보면서 몇 가지 얘기해줘야겠다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걸 정해놓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치는 모의고사는 그냥 수업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는 모의고사라기보다는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실제 시험장 가서도 크게 이질감 없이 평소 연습한 대로 했던 실력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모의고사를 치기 전날에 여러분들이 몇 시에 잘지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날지 그 다음에 아침에 시험을 치기 전에 뭘 보다가 시험을 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다 정해놓으셔야 되고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보는 와중에 여러분들의 최적의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면서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기 전에 확인을 할 때 보니까 딱히 뭘 해야 될지 안 정해놓고 있는 친구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꽤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기 직전에 해야 하는 이 일에는 가능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험 치는 날에는 시험을 잘 치고 싶으시면 일단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말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아무래도 기가 빨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뭔가를 보다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더 해요. 가면 모의고사 문제를 다른 분들 풀고 있어요. 필패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시험장 가면 캐리어 끌고 오는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가 책 볼 걸 가지고 오는 거죠. 폭망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간략하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직전에 봐야 될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종이 쪼가리 하나 정도만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절대로 시험치기 전에는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전날 말하는 거 아니고 몇 분 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뭘 보냐. 놀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왕이면 어휘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때 어휘도 문제 푸는 것 쪽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에 좀 익숙해진 어휘집 있죠. 이걸 다시 보는 게 까마왔던 걸 리마인딩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할 때 가장 에너지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애착인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애착 어휘집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좋은 건 문법 외학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문법 이론 교제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 요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걸 또 손으로 다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지금 풀 수 있는 게 있고 풀기 힘든 게 있고 풀 들어도 모르겠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풀 수 있는 영역만큼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직전에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제가 엄청 옛날 때 학생 때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공부 잘했겠죠. 공부 잘했을 텐데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와 관련해서는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험 딱 치기 직전에 이거 딱 한 바닥 보고 시험 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 풀 때의 순서였던 거고요. 저 이건 제가 손으로 쓴 거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학생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이렇게 한 바닥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잘 틀려서 짜증나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떤 걸 느꼈던 거냐면 딱 이 정도까지는 내가 풀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한 달을 정해 놓은 거죠. 이걸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지금 볼 때 동안에는 아직 이런 게 아직 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도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잡고 보셔야 되는 건 마지막 시험을 칠 때쯤이 딱 됐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이게 생겨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계속 풀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수업도 해보는 거랑 같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찍기 이렇게 적혀있는 건 있을 텐데요. 푸는 건 똑같죠. 사실 제가 학생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틀린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한 바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수업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지만 이거 기억하셔서 이제 시험 직전에 딱 할 게 정해져 있는 걸 이거 좀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부터는 좀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의미로 중요한 시기냐면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7, 8월달이 아니니까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실력적으로나 이럴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좀 루즈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가 여러분들 왜 좀 중요하냐면 이제 1, 2, 3, 4월까지는 좀 춥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좀 자유롭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점점 갈수록 딱 정확하게 5월부터 8월까지가 여러분들이 손이 비교적 자유로울 시기예요. 안 춥죠?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사실상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낸 속에 높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이가 안 외워진다고 맨날 고민이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회독을 세고 있다면 어휘를 돌해온 거다. 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 어휘를 안 외우는 친구들 또는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못 외우지? 라고 한탄할 자격이 있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친구냐면 집에 가면서 걷는 동안에도 어휘를 보는 친구만 그렇게 한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어휘를 안 외워지는 상태고 어휘를 나름 열심히 본다고 보지만 집에 가는 길에 길 걸어 다니면서 어휘를 외우게 있는 게 아니라면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직 더 노력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추워요. 그래서 손을 꺼내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대체로 밝은 편이죠. 그리고 안 덥고 안 춥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손이 자유로워서 이때 어휘를 조금 더 외울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워질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 감안하셔서 어휘 조금 더 외워보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항상 몸에 같이니고 다니셔야 돼요. 부적처럼 여러분들 어휘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죠. 쪼가리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들고 다니셔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는 유별이라고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면도해 두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 8월달에는 이제 실력 향상이죠. 이때는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때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9, 10월달에 나중에 얘기하겠죠. 기출분석이 중요한 시기고 11월달, 12월달에는 기출를 많이 풀고 이때부터는 실전 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는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5월달부터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노력해보자. 그거는 기준이 뭐다? 돌아다니면서 어휘를 외운다.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어,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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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